자, 붕초댕기 전용장단이에요. 지난주에는 붕초댕기 1절서부터 바라마까지는 기본장단으로 했죠. 붕초댕풍, 붕초댕풍, 붕초댕풍 기본장단으로 했는데, 기본장단을 다 익히셨으니까 변형장단으로 한번 해볼게요. 변형장단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기본장단이 간단하니까 그냥 그걸로만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어렵지만 이거를 익혀주시면 이게 더 재미있어요. 일단은 이걸로 덩따궁따 세 번 덩따궁따 덩따, 덩붕따 덩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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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붕따. 이렇게 하면은 붕초댕기 불어지고,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붕초댕기 이렇게 되거든요. 잘 보셔요. 덩, 덩, 따, 풍, 따. 여기는 기덕, 더러러 이런 게 안 되니까 덩, 따, 풍, 따. 이것만 알면 되겠네요. 그렇죠? 덩, 따, 풍, 따. 이것만. 처보자들도 이것만 아시면 하실 수 있어요. 덩, 따, 풍, 따. 그러면 제가 한번 쳐볼게요. 동쪽 행기 부러지고 신고산별조에 한숨에 울란해 무선작에 무선작에 우연 정신간 이만 신고산별조에 한숨에 울란해 네, 요거에요. 복잡해요. 한숨에, 궁, 또, 갱, 비. 여기까지, 시작! 궁, 또, 갱, 비. 덩, 따, 궁, 따. 덩, 따. 덩, 따. 덩, 궁, 따. 덩, 궁, 따. 3번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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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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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풍철행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작 풍족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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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죠? 잘 하셔요 한 번 더 풍철행기 여기까지 시작 풍족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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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셨어요 그 다음엔 신고산 열두고기 단숨에 올라니 덩따궁따 덩따궁따 덩덩 덩따 신고산 시작 신고산 열두고기 단숨에 올라니 그랬죠? 한 번 더 시작 신고산 열두고기 단숨에 올라니 한 번 더 시작 신고산 열두고기 단숨에 올라니 덩덩덩 덩따 시작 신고산 열두고기 단숨에 올라니 쉽죠? 네 그럼 여기서부터 고까지 여기서부터 시작 신고산 열두고기 단숨에 올라니 신고산 열두고기 단숨에 올라니 다 익히신 것 같아요. 이제 벌써 그 다음에 무슨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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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무슨짜게 무슨짜게 한 번 더 시작 무슨짜게 무슨짜게 한 번 더 시작 무슨짜게 무슨짜게 그 다음에 부령은 부령 요거야 부령 도궁도궁도궁 부령이 여기까지 나와요 시작 부령 도궁이 뭐가 어떤거냐면 도궁도궁 도궁도궁 시작 도궁도궁 더덩더덩 그리고 도궁도궁 시작 도궁도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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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궁이 안됐네 자 이쪽을 보면 이쪽 세편을 보면 도궁도궁 도궁도궁 이거 보여요 시작 도궁도궁 그렇지 다시 한 번 시작 도궁도궁 아니 다시 한 번 시작 도궁도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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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이게 저항 안되면은 더궁 더궁이 안되면은 그냥 더궁 더궁 이렇게 해도 돼요 더궁 더궁 더궁이 안되시는 분은 이게 이쪽 손하고 이쪽 손하고 따로 놀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 안되시는 분은 그냥 부동 부동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 무순짝에 무순짝에 거기 푸령 요거 보세요 무순짝에 무순짝에 푸령 푸령 해야 되는 푸령 이렇게 하고 푸령 이게 아니라 푸령 푸령 이게 열어주는 게 아니라 푸령 이게 아니라 푸령 이렇게 막아줘요 푸령 막아줬던 걸 다시 풀어 거궁 거궁 이걸로 잘 보세요 무순짝에 무순짝에 푸령 이렇게 해요 무순짝에 시작 무순짝에 무순짝에 푸령 무순짝에 무순짝에까지 시작 무순짝에 무순짝에 다시 한번 시작 무순짝에 무순짝에 여기는 막는 게 아니라 무순짝에 무순짝에 여기 뭐야 무순짝에 무순짝에 시작 무순짝에 무순짝에 여기 seemingly 여기 더욱 더욱 여기면 무순짝에 이렇게 하지 말고 무순짝에 무순짝에 여기 열어주라 무순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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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무순짝에 무순짝에 무슨 짝에 무슨 짝에 푸령 이렇게 해 나가는데 손싹에 손싹에 부려 이렇게 하면 노래가 부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요 노래 노래 반주장단은 노래가 주라고 했잖아요 반주가 주가 아니라 노래가 주야 그러면 노래에 맞춰서 쳐줘야지 장부가 막 치면서 노래 네가 나 따라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부려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시작 손싹에 손싹에 부려 됐나요? 양심껏 안 틀리셨죠? 그 다음에 청진 여기 덩따 덩따 4번 청진 나 4번이야 이마 여기도 더덩 더덩으로 하면 돼 이마 이렇게 시 청진석 이 덩따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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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덩따 청진석 시작 청진사도 시작 청진사도 시작 그 다음에 신고산 열두고개 한숨에 올라 내 동동동 신고산 열두고개 여기 시작 신고산 열두고개 한숨에 올라 내 동동동 다 외우셨네요? 선배야 잠만 자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동천행기서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동천행기 울어지고 신고산 열두고개 한숨에 올라 내 동동동 동천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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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산 열두고개 한숨에 올라 내 동동동 동천행기 이게 한번에 다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번에 다 되시는 거 같아요 소질이 있으신 거 같아요 소질이 있으신 거 같아요 동천행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